전북의 주력인 탄소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도의의 최인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송아진 도정이 100년 먹거리로 자부하는 탄소산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문제 진단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미미하다며 생산과 유통, 융복합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